일단 WBC 대회 기간에 불미스러운 행동을 인해서 사과의 말씀을 전달하고 싶어서 이렇게 미디어분들이랑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국가대표 대회 기간에 생각 없이 행동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야구를 사랑하시는 모든 팬분들과 그리고 여기 계신 미디어분들 그리고 야구계 선후배 선배들 그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팀의 베테랑으로서 생각이 너무 짧았고 제가 컨트롤할 수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후회를 많이 하고 있고요. KBO에서 조사하는 것을 충실히 잘 조사를 받고 거기에 대한 나온 결과는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팬분들과 진짜 야구를 좋아하고 사랑해주시고 저를 응원해주신 팬분들과 여기 계신 미디어분들 그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시나에서 투수 이용찬입니다. 먼저 국가대표로서 많은 응원을 보내주신 팬분들과 모든 관계자분들께 신발기처 죄송합니다. 저는 이번 대입 기간 중 휴식일 전날 지인과 함께 도쿄의 한 소재 식당에서 저적 식사를 하고 인근 술집에서 이동해 두 시간가량 머문 후 곧바로 숙소에 기가를 했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국제 대회 기간 중 음주를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KBO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에 성실히 응하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앞으로 프로 선수로서 더욱 신중히 행동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팬 여러분들과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과연 감사합니다. 우선 프로야구 선수로서 국가대표 태극마크를 담고 야구팬들과 무릎이 있을 때 너무 큰 실망을 끼쳐드렸습니다. 머리 숙여 사과됩니다. 저는 WBC 대회 중인 3월 10일 1분전이 끝나고 숙자리를 가졌습니다. 대표팀이 좋지 않은 성적에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맞았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중손한 행동이었습니다.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저는 해금 마크라는 영광스러운 현장을 받았던 만큼 더욱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팬들의 기대와 신뢰를 버리고 말았습니다. 앞으로는 저는 브라운드 안에서는 물론 밖에서도 모범이 되고 팬들께 실망시키지 않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프로 선수로서 본인으로서 겸손하고 손실하게 행동하겠습니다. 또한 KBO 조사에 손실이 임할 것이며 어떠한 처벌과 질책 모두 잘게 받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신적으로 죄송합니다. 고마월 감사합니다.